감사합니다. 이건 어떻게 해요? 많이. 많이. 감사합니다. 네 맛있게 되세요. 여기 소스 먹어 그냥? 한 번 먹어도 하나 되겠어? 글쎄요. 나 처음 먹어봐. 누나 김치 쪼끔 만들어. 쪼끔 나는 싱겁던데. 이렇게. 이렇게 먹고 또 어떻게 배출이 가서 또 먹어? 더 주려나? 더 주려나? 더 먹어. 더 맛있어. 김치도 맛있네. 응. 절에서 먼저 먹은거 처음 먹어봐. 국수 좀 한번 더 뜰게요. 죄송합니다. 어? 안되는구나. 국수 좀 조금 더 먹고 싶어서요. 국수요? 가라를 끝까지 가세요. 예예. 그럴게요. 막히시면 안 돼요? 예. 예. 누구도 어디를까요? 이 그릇은 여기 두고 가세요. 또 어디 갔어? 네. 또 떠주기가 어려워서 차라리 그냥 한 그릇을 많이 가져가라고. 뒤에 사람한테는 조금 미안한데 어떻게 해? 그럼 할 수 없어. 네. 그래. 그래. 확인해야 해요. 안 돼야. 마시는 남순에. 아 나 처음 먹어봐. 연주대는 거기는 밥이에요 비빔밥 비빔밥이 이렇게 많이 먹는다 오바야 오바 여기서 먹은건 어디다 놔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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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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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